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앞에 할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감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보금방송을 어느 곳에서든지 듣든지 간에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만 있고 교회가 부응되고 또 가정이 새로워지고 화목해지는 역사만 있고 감사하는 마음만 허락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방송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자리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이 말씀 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도 있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의되리라 그런 말씀같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쳐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한을 부르려고 한풀이를 서로 해요 내 신세가 어떠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자기 신세를 신세 타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제가 보면 데살롱의 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향하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다 기도가 풀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죠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봤냐 뭐 이러고 따지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낄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방탕하지 않고 오직 성례 충만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달라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장로 지혜로운 권사 지혜로운 성도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거나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뭐보다 뭐 어떻게 한다고 꼭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구나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변화의 생활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안 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나 어저께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예요 이 변화가 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대살로니 전서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을 본받고 음란을 버리고 대살로니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1년에 감사절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있지만 1년에 구약에는 세 번 정도 감사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 초막절, 6월절 이런 거 다 가만히 절기를 보면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6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이런 문을 지나가는 문설주, 문지방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약시대에는 문설주 위에다가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다가 십자가의 놀라운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바랐다고 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6월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있는 6월절 때 보면 가시, 멸류관 같은 거 이런 거 꽃다발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 걸어놓는데 아주 6월절 기간 그 기간 동안 계속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걸 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렇게 거기다 문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야 감사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야 새로워진다 그것을 넘어가야 변화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오순절 성령이 이맘에 오순절 성령이 이맘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돌아보게 되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회귀하죠 회귀하는 역사가 오순절 역사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몸으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러냐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거지 다른 행사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모든 감사절이나 무슨 이런 절기를 보면 무슨 행사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때 행사만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냐고 잊어버려요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달 되면 또 우리 개신교회도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그대로 추수 모든 곡식들 오곡백화가 무로 다 익어서 그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일 열매 중에서 좋은 거 이런 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는 농촌교회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쌀도 가만히로 갖다 놓고 그냥 배추, 무, 감, 과일 종류 다 이런 거 가을에 추수되는 거 배로 배로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농촌이 아니고 어부들 어촌에서는 또 생선도 제일 좋은 거 갖다 놓고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구약시대의 그 모든 행사를 그 절기의 행사를 현대 감각에 맞게 한 것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도 몸과 마음 먼저 감사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뭘로 감사하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벌어온 돈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가 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로 하여튼 그렇게 감사도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날들을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에베스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건 전쟁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마기들이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계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이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우리 들어갈 균형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허점을 비워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광탕하지 말라 세월을 악재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때의 창조와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때에 우리가 청년때에는 그냥 힘이 속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마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청년때의 그 기력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전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현재 지금 내가 전신갑주 입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스 1장 4절에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머스 5장 13절에 이는 악할 때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할 때 지혜자가 잠잠할 때의 악한 것들이 그 틈새로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성경에서 성구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잠원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으면 챙기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먹으면 그런데 요새 오늘날 현대인들이 술이 무슨 신앙생활에 무슨 큰 걸림돌이냐 하면서 그냥 자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사람을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런 말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워 북에서 살다가 내려온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90세가 거진됐는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자기가 이북에서 시내에서 살다가 이남으로 이주해와서 보니까 이남 사람들은 여자들도 술을 잘 먹더래요 이북에는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북에는 여자들 술 먹으면 어른들이 여자가 어떻게 술을 먹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안 되겠지 그런데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여자 남자가 술 먹고 그냥 땡깡 부리고 뭐 서로 싸우고 마찬가지 포도주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방탕하게 하는 것이 술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취하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지도서 1장 6절에도 비방이나 불순종 이거 다 술 먹어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생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주시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스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가 항상 누굴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또 누가 좋은 일이든 나쁘든 나한테 조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다들 잊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시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영광 대산론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대산론전서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사건 자가 되지 말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보험사에 감사할지 술 취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세상 것으로 언제나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추맘을 받 너희 마음을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그런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만족이 없어요 갑자기 갈증 나가지고 그냥 금방 다시 적었는데 예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이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아주 청량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또 보험사에 감사하는 생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성경에는 분명히 은혜 받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만 있게 해 줄 수 없어서 인터넷 보험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지 간에 새 생명을 찾고 또 은혜 받고 변화받는 역사만 있게 해 주 없어서 인터넷 보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줄 수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